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EC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922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17일 오전 10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KEC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전력제어, 전류증폭용 트랜지스터, 직접회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흑자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 더해진 영업이익이 아직 적자인데 4분기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아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네요. 4분기 영업이익이 나와서 4분기 영업이익을 더해봤더니 지금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의 사업연도 20년도에 적자가 기록을 했지만은 이제 직전 사업연도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을 납품하는 만큼 올해부터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어 주가가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테슬라 터치스크린에 반도체를 납품한다는 이슈로서 이제 많이 상승을 해주었구요. 지금부터는 이제 박스권 크게 그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느정도 1분기 실적이 나와주어야 계속해서 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승수사는 약간 꺾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해주고 있구요. 오늘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약 1.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만약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지지선 약 2700원대의 지지선까지 무너져서 지면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리스크관리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하지만 이 구간까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해주고 그리고 1분기나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그때부터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700원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2700원 구간에 이탈하면서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구요. 만약에 27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쪽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실적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크게 상승하면서 주가에도 어느정도 반영돼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좀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3거래를 연속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일 동안 매도를 했구요. 기관은 어제부터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야지 아마 상승할 것으로 보이구요. 하지만은 지금 2거래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을 크게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박스권 잘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성장성은 좋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려나갈 것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정도 우상향 해주면서 상승해주는 차트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KEC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를 해보았구요. KEC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KEC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달 주가변석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라고 초록색으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요일날 저번주 수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먼저 이제 7시 28분 수요일에는 오전 7시 28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왕부터 오늘의 증시를 먼저 살핀 이후에 오전 9시부터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가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제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세하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무료로 이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